제작진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다는 친구를 어렵게 수소문할 수 있었다. 대학 4학년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욕밖에 이었다. 아저씨가 대학생이 된 시절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. 그때도 신문메달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교통사고를 다니고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. 그러고 보니 아저씨 오른팔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교통사고 이후 불편해진 것이라고 했다. 뿐만 아니라 그 뒤로다가 뭐라고 할까요. 대인기피증이라고 해야 되나. 좀 안타깝죠. 친구로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증언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것. 여기서 뭐 했어요. 식당이요. 한식이. 그때도 가면 쓰고 다녔어요. 배달 갈 때만 가면 쓰고 오면 벗었어요. 가면을 벗기까지 했었다.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.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그날 아저씨에게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. 다시 아저씨를 찾아간 제작진. 다행히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았는데.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 배달을 하느라 바쁜 아저씨. 더운 날씨에 힘들 법도 하지만 조금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힘을 다한다. 이번엔 제작진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길을 나섰다. 목마른 아저씨를 위해서. 더운데 물 안에 두세요. 그리고 목을 불편하지 않게. 빨대. 처음으로 제작진 앞에서 물을 마신 아저씨. 렌저. 찾아올 수 있을까. 합친가요. 비가 내리던 그날 밤. 깊이 감춰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.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가던 아저씨. 그저 성실히 공부하며 미래를 키워나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.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로 신문 배달을 해야만 했다. 아르바이트 도중 당한 교통사고. 그 사고 이후 본인의 모습에 점차 자신감을 잃은 아저씨. 그때부터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는데. 오토바이 사고도 이빨도 많이 상하고. 아저씨는 좀 초라하게 보이니까. 그걸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. 내가 나를 아는 사람한테 보이기 싫어서. 그래서 그런 거죠. 다시 한 번 제기를 꿈꾸며 식당 운영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. 그 후 본격적으로 13년째 가면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. 가면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일까요. 가면요. 가면은 용기 그 자체에요. 가면을 안 쓰게 되면 좀 약하게 보이는데. 가면을 쓰게 되면 완전히 힘과 용기가 수선하는 것 같고. 아저씨에게 가면은 시장하는 도구가 아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. 가면이 있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었다. 아저씨가 말했나요. 그런데 여호와서는 어떻게 생각할지. 아저씨가 соверш해서.